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느라 무척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젠 경제 뉴스에 나오는 여러 정책을 이해하는데 좀 수월해졌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막 메일을 보내셨나 봐요. 새 메일이 와 있네요.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 혜택을 얻는 쪽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걸까요? 글쎄요. 지난 시간에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 다룬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궁금증이 해결되겠죠? 기대되네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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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경제 안정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성공의 열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한계 네모란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경제 안정화 정책에 갖는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정부가 경제 안정을 동호하기 위해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만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정책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책 당국이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은 정책의 수립 집행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반대로 재정 정책은 그 효과가 통화 정책에 비해 빨리 나타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 시행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안정화 정책 자체가 오히려 경제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목표의 상충도, 안정화 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합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물가 상승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 정책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은 네.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늘 것으로 예상했던 민간 투자나 소비가 도리어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정책 수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제약은 정책의 선택과 강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 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이때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통화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통 시장 금리가 오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을 실시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정책시찰안은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책시찰안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안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안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책의 네모를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으며 정책 과정의 네모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안정화 정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책 시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반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정책 담당자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주체와 시행 절차, 시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정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물가 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에 강력한 긴축신호를 보냄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통화정책을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조합으로 경제 침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두 정책 수단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경우 시장의 국채 공급이 늘어나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 수준보다 높을 수 있어 통화정책의 교란 요인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의 특성과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겠네요. 하하하하, 정답이네. 김근도 이제 경제학 박사 수준이네.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성공 포인트에 대해 소개하죠. 정책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내려야 하고 정책 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제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 끌어앁니다. 정부가 일관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신뢰가 사라지고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안정화 정책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일관성을 잃게 되면 각 경제 주체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예기치 않은 시장 동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대외 개방이 크게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못지않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경제 자유화와 자율화가 진행될수록 정책 효과의 파급 경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경제 문제의 인식, 정책 수단의 동원, 그리고 집행이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이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일관성과 투명성이 들어가야 해요. 경제 안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으며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